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잔양하고 일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많은 목사님 랩런트들이 잔양하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치고 가면 여러분을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할 겁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90%의 사람이 잘못 선택을 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기 길을 제대로 선택을 못한 사람이 90%예요 90%의 사람은 성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수님들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교수님들이 어느 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막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이게 뭡니까요 제게는 굉장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교회 가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려웠습니다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보다는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웅들에 대한 글들을 봤는데 자세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직접 봤습니다 너무 영적 문제가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저는 너무너무 무너지고 방황했습니다 공부하는 거, 교회 생활 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회 생활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갈보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덮어두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드디어 매일 갈보레산을 보게 됐습니다 정신질환자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갈보레산은 언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자가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들 중에 우울증 걸려서 약 먹는 사람이 많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갈보레산은 언약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 와보니까 거지 너무 많아요 세계에서 거지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거지는 그냥 거지가 아니고 정신 돌아온 거지예요 미국에는 많은 마약 환자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정말로 갈보레산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더 문제라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큰 갈보레산 언약을 받은 교인들이 실제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갈보레산 언약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감남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감남산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자,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장 좋은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깨달아졌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날마다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렘난트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순서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거의 저는 틀린 길을 걸어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는데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라 하나님으로 능력을 얻어라 그것으로 공부해라 그것으로 산업을 해라 그것으로 목회해라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하라고 합니다 힘들었어요 무조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사회에 나가서 말이죠 성공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으로 매일 주시는 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각인, 부리, 체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레브넌 되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전쟁, 테러 많은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문제에 들어닥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에 많은 설명이 되어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집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집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중요한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씩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레브넌트 집회는 최고의 축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저는 레브넌트 집회를 할 때 굉장히 내 인생 여정 하나를 마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목사님들 다 그렇겠습니다만 집회를 할 때는요 제가 메시지 준비를 하면 큰 공연을 하나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큰 행사 큰 전쟁을 하나 마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곳곳에 여러분 같은 레브넌트를 이렇게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간단히 한 가지만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고 조회 다니고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고 그게 불신자와 같은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누리도록 약속하셨어요 참 능력을 누리도록 약속하셨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국 살릴 수 있고 세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레브넌트 운동입니다 그걸 붙잡고 가셔야 돼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마지막 강의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원하는 것은 요셉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좋아하는 것은 다위대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 순서가 발랐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것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목표 아닙니다 그거는 배설물에 불과한 과정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라 여기에 우리 손자도 와 있어요 나는 부탁하고 싶어요 네 진짜로 신앙생활을 제일 바르게 해라 그게 뭡니까 너는 레브넌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라 그것부터 찾아라 요셉이 가졌던 게 뭡니까 가장 가지고 있었던 게 요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80세가 되고 놓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공부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다윗이 왕부터 한 게 아닙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하나면 됩니다 레브넌트 한 명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성열 목사님 고백인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바른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했다는 그 말씀이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전달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힘으로 일어나라 불신자처럼 해가 실패하지 말고 그 힘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가 필요한가 없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왕은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자기만 잘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왕은 왕 오래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왕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다윗의 형들은 그때그때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은 싹 다 다윗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곰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 다윗에게는 골리아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골리아스를 이기러 갈 때 갑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주는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골리아스 앞에 갔을 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너는 칼창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의 모기 우리의 구원이 칼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 대단한 렘렌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오늘 증명하겠다 그런 렘렌드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아스를 이기고 왔을 때 사울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부터 높였습니다 여호와의 종 참 대단하지요 베들레헴 사람 산 지역을 얘기했죠 이세의 아들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러면 난 다윗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그렇으면 그러겠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으면 네가 누구냐 난 다윗입니다 이렇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요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이 승리하면 요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면 여러분의 산 지역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간단하게 결론내리세요 간단하게 결론내리세요 나는 불신자의 틀린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겠다 그것만 결단하면 돼요 나는 틀린 사단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겠다 내일도 이 힘으로 모레도 이 힘으로 그래서 평생 이 힘으로 그러면 미국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2, 3분만에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 하나님 앞에 2, 3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목사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 너무 많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주입니까 왜 교회는 문을 닫습니까 미국에 훌륭한 신학교가 많은데 왜 교회는 문을 닫습니까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에 어마어마한 신학교가 있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과 전도운동만 하겠어요 그거 결단을 내렸어요 그거 내렸는데 2, 3분 밖에 안 걸려요 하나님이 제 기도가 마음에 드셨던가 봐요 저도 그 기도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지금까지 오는 중에 나는 여러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1분만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들이 1분만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이미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레이블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이 대회를 마치고 갑니다 오늘 밤에 해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속에 새기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도를 1분씩만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1분정도 4분만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